그런 것처럼 내 전망이 어울렸어 상대 이기적길래 적당할 수 없게 용기가 없었어 또한상 그런 것처럼 늘 잘 봐줘 오늘따라도 더 울뜨린 너야 뭐가 있어냐 내 예감 이젠 가만히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가만히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가만히 지쳤던 네 말에 걸어줄까 먼저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내 전망이 가울렸어 상대 이기적길래 저명할 수 없게 용기가 없었어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날 잡아줘 오늘 따라서 오늘 따라서 더 울뜨린 너야 뭔가 이상한 내 예감 이젠 가만히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다는 말에 더 못하겠다는 말에 너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전화기 전화기가 울렸어 상대 이기적길래 저 명할 수 없게 용기가 없었어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널 잡아줘 널 잡아줘 오늘 따라서 더 울뜨린 너야 뭔가 이상한 내 예감 이젠 가만히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다는 말에 너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가만히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다는 말에 너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떠나지 말아줘 no way 전화기가 울렸어 상대 이기적길래 설명할 수 없게 용기가 없었어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날 잡아줘 오늘따라도 땅을 들이는 너야 뭔가 이상한 내 예감 이젠 가만히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다는 말에 너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가만히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다는 말에 너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떠나지 말아줘 no way 내 전화기가 울렸어 상대 이기적길래 설명할 수 없게 용기가 없었어 또 항상 그런 것처럼 날 잡아줘 오늘 따라서 오늘 따라서 땅을 들이는 너야 뭔가 이상한 내 예감 이젠 그만만 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단 말에 너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왜 do you say 만지쳤던 네 말에 더 못하겠단 말에 너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 do you say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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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